안녕하세요 용사부입니다 오늘따라 뭔가 잘 안돼 컴퓨터 잘 안되고 안되는게 너무 많아요 왜냐 방금까지도 제가 영상작업을 하다가 이거 보이죠 이거 usb 작업을 했어 이거 찍었는데 재부팅 한번 하니깐 안돼 안돼 어떻게 안되냐면 잘 보세요 끼우면 이렇게 소리 나면서 이렇게 나와요 지금 아 진짜 이렇게 F드라이브에 디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포맷해야 합니다 뭐 포맷해야 된데 이게 뭐야 이게 만진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컴퓨터 껐다 켰는데 포맷해야 된데 그래서 좀 찾아봤지 하는 방법은 여기서 cmd cmd를 누르면 이렇게 뜬대요 이렇게 떠서 여기서 제가 F드라이브가 안되잖아요 지금 F드라이브가 c h k d s k f 콜론 그리고 슬러시 f 이렇게 누르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복구가 돼 봐봐 대박이죠 딱 누르면 뭐 파일 손상된 부분 발견 이거 한동안 손상되는 부분이 있었대 그래서 더이상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걸 살렸어 지금 여기에 제가 촬영해 놓은게 여러개가 있어가지고 복구를 해야만 돼요 이게 디스크는 따로 사면되는데 안에 있는 파일들이 중요하잖아 안에 지금 제가 유튜브 올리려고 영상들 얼마나 많이 찍었는데 너무 다행히도 아 이 방법으로 이렇게 복귀가 되나요 복귀가 되네요 바로 뜨네 이제는 파일도 다 있나 볼까 캐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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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제가 지금 촬영들 하고 있는게 있어가지고 이게 없어지면 안 되거든 아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갑자기 갑자기 USB 디스크가 안되면 이 방법 사용해보세요 어떻게 사용하려는 디스크 드라이브 있죠 저는 F드라이브였어요 F드라이브 c h k d s k 이거 체크해 봐라 F드라이브 한번 체크해 봐라 그래서 한번 체크해서 분량이 있으면 고쳐봐라 뭐 이런 명령어인가 봐 그래서 여기서 뭐 파일과 디렉터리 검사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오류가 발견되면 오류가 발견되면 그래서 검증했습니다 검증이 딱 되면 이렇게 나오네요 아 진짜 다행이네 진짜 디스크 갑자기 먹통된 분들은 이거 꼭 사용해보세요 음 분명 도움이 될겁니다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하나 건졌네요 감사합니다 용사보였습니다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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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4 5 5 6 6